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3장 등기 절차의 개시 부분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본서 63페이지를 피시면 등기 절차의 개시에서 신청주의가 원치이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쪽을 피시고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등기는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물권변동 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절차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게 전형적인 사례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계약이 이행돼서 만약 대금을 다 완납 대금을 다 지급했다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되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부터 서류를 가지고 등기수에 가서 등기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다 그럼 해당 등기수에서는 등기관이 이 내용을 접수해서 등기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절차의 개시라는 부분은 등기 절차의 개시 그리고 등기수에서 등기관이 등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당사자의 신청에 있어야 신청에 있어야 등기관 등기 시작하게 된다 이게 바로 신청주의가 원칙이라는 것이고 신청하는 주체가 이렇게 일반인같이 사인일 때는 용어를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청주체 당사자가 일반인같은 사인이 아닌 공공기관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권한이 부여된 공공기관 이런 경우는 용어를 이렇게 신청한 용어를 쓰지 않고 우리는 이런 등기소 등기관들과 대등한 공무원들이니까 부탁한다 이런 용어를 쓴다 하겠죠 그래서 용어를 촉탁이다 우리는 대등한 지위에서 부탁을 해보겠다 이렇게 촉탁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절차는 크게 보면 이렇게 다시 써보면 신청에 의해서 개시되는 게 원칙이다 신청 이게 원칙인데 신청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공설된 용어를 이렇게 촉탁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절차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개시됨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라는 것이고요 예외적으로 등기관은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를 직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인 겁니다 그리고 등기관이 결정처분이 부당할 때 불복하는 제도는 이 등기관은 일반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법원, 사법부 소속의 말단기관에 있는 등기소라겠죠 그 등기소에 있는 독립된 관청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항상 업무를 정당하게 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등기관이 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는 이 불복하는 제도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들처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는 것이 아니고 등기관들은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받습니다 등기관이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는 절차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의신청 과정에서 등기관을 감독하는 관할 지방법원이 이 등기관에게 등기관이 결정처분이 부당하다 그러면 등기를 실행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기관 입장에서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 명령의 등기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나타난 특수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원칙은 이렇게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 게시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 전체를 같이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등기 절차에 게시인 모습은 등기수에서 등기가 절차가 시작된 계기가 뭐냐 그러면 신청, 촉탁, 집권, 명령에 의해서 게시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신청과 관련해서는 이제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신청에서도 원칙을 따진다면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 그리고 단독신청을 예외로 보죠 그래서 공동이든 단독이든 결국은 신청이라는 거죠 신청에 의해서 게시된다 그래서 이때 공동신청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 신청주인데 신청주에서 임의 신청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계약관계가 사적자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영역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가 자기 간의 즉 어떤 법률의 당사자 간의 일정한 계약이 성립되면 이에 따라서 이행으로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간의 영역은 사적자치 영역이므로 등기 신청도 당사자가 임의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 관련해서 의무 문제, 신청 의무 문제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신청,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원칙은 임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의 신청,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로 의무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내용을 지금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청 의무, 이 내용은 교재 여러분이 가진 교재 페이지 63페이지에 그 박스 안에 요점 정리라고 해서 써놓은 부분입니다 요점 정리,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가 무엇이느냐 그 중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상의 의무하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의무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 등기법상 의무 문제, 이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 페이지 63페이지 하단에 있는 요점 정리 내용 예외적으로 강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 첫째가 거기서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자, 표제부, 등기부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를 기록하는 곳입니다 이 표제부는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 표제부에 기록된 내용은 대장을 근거로 합니다 즉, 토지대장, 임의하대장, 건축물대장 요 대장에 기록된 내용이 표제부에 다시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표제부는 대장을 근거로 했다 그러면 요 대장은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원적 공시방법이 이 대장과 등기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걸 공시방법에 이원하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표시는 요 대장이 기준인데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사실관계 일치시킬 목적으로 표제부에 대해서는 신청 의무를 두고 있어요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1월 이내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건 부동산 등기법상의 의무죠 예를 들어서 지적에서 토지의 경우 지적에서 지목변경이 생겼다 그럼 지목변경 신청, 즉 토지 이동 신청 의무는 60일 이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지목은 등기법에 오면 어디에 기록되느냐 등기부 표제부에 토지의 소재, 지목, 지목, 면적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에서 우리가 토지 지목이 바뀌었다면 이 등기부 표제부에도 지목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표제부에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적에서 등기 촉탁 제도가 있는 것과 비교해서 등기법상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즉 1개월 신청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없어졌습니다 과태료 전부 다 없어진 겁니다 이것은 토지든 건물이든 현재 똑같습니다 과태료는 다 없다 토지, 건물 묻지 않고 1개월에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과태료는 없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 기본서 63페이지 예외적인 강제 신청 1번 부동산 등기법상 신청 의무 이렇게 나와 있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강의하면서 페이지를 수시로 언급 안 해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항상 페이지를 언급하고 시작할 때 이 공부할 내용의 페이지를 기록할 테니까 중간에 들으시더라도 해당 부분을 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페이지 63페이지 박스 안에 요점 정리 중 예외적인 강제 신청 즉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에서 부과한 의무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토지 그 다음에 2번 건물 이렇게 나와 있죠 토지의 경우에 분할이나 멸실, 면적 증감, 지목변경 등이 있을 때 이건 등급 표제부에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 등기명 즉 소유자는 1개월 이내 그 등기를 신청해야 되고 위반하다고 과태로 규정은 다 없다는 것이죠 건물도 역시 표제부에서 분합이나 면적 증감 등등 이런 사실관계의 변동이 생겼을 때 1개월 이내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도 과태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있다 지금 현재 다 없어진 겁니다 세 번째 이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이 멸실 등기 원래 건물이 멸실됐으면 1개월 이내 멸실 등기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데 등기부가 남아있어요 이럴 때는 지체 없이 신청해야 됩니다 멸실 등기를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이 멸실 등기는 지체 없이 그래서 헷갈리면 이렇게 지을수로 연결하시면 돼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은 지체 없이다 이것 빼고는 1개월이다 즉 표제부는 1개월 이내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나 그럴 때 헷갈리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상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상의 의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시험에 자주 나온 편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은 첫째 어디에 의무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에 관련된 것만 의무가 있습니다 소유권 즉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건 의무가 없어요 아무런 의무가 없고 소유권에서 그럼 소유권에서 채출한 등기가 뭐냐 보존등기죠 보존등기 보존등기 그리고 소유권에서 주체가 바뀌는 걸 이전등기라고 하죠 소유권 이전등기 이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인데 소유권 보존등기는 원칙이 뭐냐 의무가 없습니다 즉 임의신청이다 이 얘기는 의무가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생겨요 예외적으로 의무가 생기는데 언제냐 자 이때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먼저 보존등기부터 하고 이전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중간생략등기를 막기 위해서 미등기 전면을 막기 위해서 이때는 보존등기 의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 의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의무인데 여러분 기본서에서는 64페이지에 2번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있죠 소유권 보존등기 의무에 대해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미등기 부동산을 매도한 의무자는 계약 체결 당시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인에 신청해야 되고 계약 체결 당시 보존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인에 보존등기 신청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순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이전부터 제일 중요한 이거부터 하고 이거 하려고 했는데 순서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을 신축했다 이렇게 보세요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신축한 사람이 이 사람이 건물 다 사용 승인 받으면 그냥 사르면 됩니다 즉 사용 승인 받으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보존등기를 신청할 의무는 없어요 평생 그냥 살아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언제 의무가 나오냐면 A가 이 부동산을 팔아먹을 때 즉 이렇게 매매를 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때는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주려면 전제가 보존등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존등기 의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존등기 의무는 어떻게 되느냐 건물이 완성되어 있느냐 아니면 미완성이냐 이것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즉 이전한 계약 체결 당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경우라는 것은 이미 건물이 완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따집니다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건물 짓고 있는데 즉 아직 완성 완공이 안 됐는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매 계약은 타이네이 부동산도 매매할 수 있어요 왜? 사서 이전해주면 됩니다 의무가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은 완성된 건물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건물 짓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소유권 이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언제 보존등기 의무가 발생하느냐 그 얘기는 건물이 완성된 때로부터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법률 조문에는 뭐냐 이렇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이라는 것은 바로 건물이 완성된 날이겠죠 이렇게 건물이 완성됐다 미완성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소유권 보존등기임은 원칙 없다 그래서 과거에 삼성 본사 보존등기임 안에서 우리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의무가 없으니까 굳이 보존등기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률적인 권리 행사를 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이러려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근저당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집을 짓고 여기서 어떠한 대출을 받거나 이럴 일이 없다 그러면 등기를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의무가 뭐라고요 소유권을 이전한 계약 팔아먹으면 증열하거나 팔았거나 이럴 때는 먼저 보존등기부터 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때 건물이 완성된 상태라면 이 얘기는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었던 경우 이건 뭐라고요 건물이 완성된 건물을 매매해야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미완성 즉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아직 찍고 있는 상태에서 보존등기 못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이게 바로 건물이 완성된 날 즉 사용 승인 받은 날입니다 이때부터 60일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주치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땐 등기법 위반했을 때 즉 1개월 내에 표제부에서 하는 부동산 변경 등을 하지 아니었을 때는 위반해도 과탠은 없다 했는데 이 특별주치법은 위반 의무가 부과된 경우 즉 보존등기의 경우 예외적인 의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이때 모두 다 산출된 세액의 산출된 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주치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소유권 보존등의 의무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서 소유권 그 중에 보존등기 이걸 봤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는 여러분 교재 다시 그 박스를 보시면 63페이지 하단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상 신청 의무 중에서 첫 번째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의무 이렇게 나왔죠 이전 등기 의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자 유상계약인 매매냐 유상계약의 전형인 매매냐 무상계약 즉 증여냐 여기에 따라서 특별주치법상 의무 기산일이 다릅니다 매매의 경우는 언제냐 이렇게 매매 같은 경우는 자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죠 그러면 자 언제부터 의무가 나오냐면 매매의 경우는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다 지급받으면 이걸 이제 특별주치법상 법률 용어를 쓰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런 말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이 완료된 날 이런 말씀 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잔금지급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잔금지급이 날로부터 60인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여 증여 즉 증여라는 것은 무상계약의 전형인 거죠 증여 이런 편무계약인 증여의 경우는 편무계약인 증여의 경우는 바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성립한 날이 아니고 효력이 발생한 날입니다 60인에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특별조치법상의 신청 의무를 일단 잘 기억해야 되는데 소유권에서 지금 이전 소유권 이전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자 유상 쌍무계약이죠 이런 경우 매매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즉 잔금지급부터 60인에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무계약 즉 무상계약인 편무계약 증여의 경우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걸 주의해야 돼요 여기 보존등기에서 계약 체결이라는 말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그것은 성립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은 성립했어도 효력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죠 뭐냐면 조건이나 부담이 있을 때 그래서 만약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그럼 정지조건부 계약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이 증여 같은 편무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이 아닌 효력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하고 이때부터 60인에 신청한다는 사실 매매 같은 경우는 잔금지급인인 반대 비행이 완료된 날 이때부터 60인에 신청해야 되고 위반하면 똑같이 과태료는 다 똑같다 이렇게 과태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특별조치법상 이전 의무에 관련해서 정리해줬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만 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의무가 없고 소유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원래 이전 등기 의문데 예외적으로 보존 등기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최초로 하는 보존 등기는 원칙은 의무가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존 등기 의무가 생긴다 이때 계약 체결 당시에 건물이 완성된 상태라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인에 보존 등기 신청해야 되고 건물 직군 상태인데 매매 계약을 했다 즉 미완성 상태다 그러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즉 완성될 날 언젠간 완성이 되겠죠 사용시킨 받은 날로부터 60인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쌍무 계약인 매매 유상 쌍무죠 반대 비행이 완료된 날인 잔금 지급으로부터 60인에 편무 계약인 무상 증여 계약 증여 계약의 경우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입니다 성립한 날이 아니라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인에 신청해야 되고 위반하면 모두 과태료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등기법상의 의무와 특별조직부상의 의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63페이지 요점 정리 박스 안에 있는 부분 그리고 64페이지 위에 연결된 부분까지 정리해 드린 거니까 이 신청 의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잘 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신청 관련해서 의무 문제 봤고요 이 촉탁등기 촉탁 이건 주체관공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우리가 용어를 신청하는 말 안 쓰고 우리 대등한 관공서 입장에서 부탁한다 라는 용어인 촉탁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촉탁등기에 관련된 건데 이 촉탁등기는 대부분 거의 사례를 보시면 세금을 안 냈을 때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 이런 것들은 세무관서에서 촉탁이 들어옵니다 즉 각종 세무사에서죠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에 관련된 거는 다 법원으로부터 들어오겠죠 매각이라는 말도 경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64페이지 촉탁등기로 하는 경우 얘들이 쭉 나열된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주의할 것은 2번 공매, 3번 경매, 4번 매각 매각이라는 것은 경매로 인한 처분을 매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의 처분제한등기 이것도 전부 다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등기 전형적인 것이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가처분 같은 등기들인데 이런 것들은 법원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당사자는 법원 민사신청과에 가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겠죠 그러면 등기는 법원에서 관할 등기로 촉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10번에 보면 64페이지의 그 사례 중에서 하단 부분에 그 10번에 보면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존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관할지방법원에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도 이루어지는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법원의 촉탁이다 관공서인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다 이런 사례들을 알아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촉탁등기다 그 다음에 이 촉탁등기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65페이지의 박스 안에 요점정리로 된 부분입니다 즉 관공서는 일반 신청과 마찬가지 똑같은 차이는 없지만 몇 가지 특혜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첫째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일반인들은 직접 방문 신청해서 출석해서 신청하거나 또는 전자신청 방법으로 방법면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관공서는 직접 방문 안 해도 같은 공무원이 되니까 등기 우편에 의한 촉탁이 허용된다 등기 우편에 의한 촉탁이 허용된다 이 문제 하나하고 일반인들은 보통 등기에서 공동신청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권리자, 의무자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공부할 겁니다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신청한 걸 공동신청이라고 하는데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 진정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의무자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의무자의 진정성 진정성이란 건 바로 의무자의 진의를 말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즉, 진문서, 땅문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건 의무자의 진정성 진의를 의심하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관공서는 진정성이 보장돼요 진정성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가 의무자일지라도 관공서, 즉 시청 땅이나 또는 어떤 국가 소유 토지다든가 이런 관공서 소유 부동산을 일반인 취득하더라도 의무자 관공서는 진정성이 보장됨으로 등기필 정보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65페이지에 보면 촉탁 등기 특색으로 출석주의를 면제할 수 있다 즉, 우편에 의한 촉탁도 허용된다는 직접 물론 출석도 가능하지만 우편에 의한 촉탁도 가능하며 두 번째가 등기필 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걸 낼 필요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넣었듯이 인감증명, 이것도 의무자일 때 일반인들은 인감증명을 내야 되지만 관공서는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성이 보장되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관련해서 관공서일 때 이런 촉탁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과 촉탁할 때의 특징 몇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65페이지 기본교재 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직권의, 이 직권의 한 건 등기관 직권을 말합니다 직권에 의한 등기, 이건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둘 다 예외적인 거예요 그 중에 이 직권의 등기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예외이기 때문에 이 직권의 등기법 전반에 걸쳐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예외인데도 다양한 게 많습니다 각종 등기별로 여러 가지 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예외적으로 직권을 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 등기도 직권을 하는 경우가 있고 경정 등기도 직권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말소 등기도 직권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말소 회복 등기도 직권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타, 대직권 등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직권 말소 문제 직권의 말소 문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65페이지 기본교재 하단부터 쭉 설명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래는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명의자가 등기 명의될자 즉 부동산 원시 취득한 자가 단독 신청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언제 하느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즉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할 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는 임차권 등기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그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먼저 보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촉탁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원칙적인 것은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직권에 하는 경우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거 하나씩 설명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갑이라는 사람은 건축 자재를 대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금을 받을 일이 있어 그런데 이 신축한 사람이 부도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건물 신축해서 미완성 상태의 건물도 포함된다 이건 미완성 또는 미등기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바로 채권원 즉 판결문을 받으려면 전제로서 소송하기 위한 전제로서 어떤 처분 제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 지방 법원에 소송을 하기에 앞서서 가압류를 신청해 가압류 해주세요 그러면 가압류를 법원 신청과 신청하면 이 가압류 등기는 촉탁 등기라고요 법원의 촉탁 그러면 관할 지방 법원에서는 당의 관할 등기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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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가압류 해주세요 라고 촉탁을 할 겁니다 바로 이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법원이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게 되면 그럼 부동산 가압류나 처분 금액과 처분은 어디에 하느냐 등기비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미완성, 미등기 상태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 등기소의 등기관 입장에서는 도대체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어디에 해줄 거냐 이렇게 금전 채권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할 땐 가압류하는 것이고 금전 채권이 아닌 어떤 금전 채권 이외의 청권에 기한 경우는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합니다 즉 돈 받을 게 있을 땐 가압류하고 돈이 아닌 청권의 경우는 가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가압류 해달라고 촉탁이 왔죠 그럼 등기부에 써야 돼요 등기부에 없죠 그래서 이때 등기관이 그 전제소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라 그래서 등기부 표제부를 만들고 이 표제부에 여기다 부동산 내역을 다 써주는 겁니다 부동산 표시를 하고 만약 미완성 건물이라면 여기다 이렇게 다 여기 미완성 건물이 다 써주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이것만 말씀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갚고 여기에 직권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소유권 보존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보존등기를 이걸 직권을 했다는 이유가 뭐냐 직권을 한 이유가 바로 이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등기를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압류등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가압류 소유권 가압류는 이렇게 가압류 청구 금액이 얼마다 쓰고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이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 촉탁으로 들어온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보존등기를 직권을 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보존등기 당사자가 판도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았죠 직권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자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등기 끝나면 등기에서는 등기 끝났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등기가 끝났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할 뿐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들죠 그리고 이때 완료 통제할 때 등록세, 민합 통지도 같이 해줍니다 이건 세금을 안 냈으니까 면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후에 다 내야 되죠 이렇게 이런 구조로 하는 게 말 설명하면 소유권 보존등기는 당사자가 단독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등기 촉탁이 있을 때 등기관은 그 전제로서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하게 돼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정등기는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 이걸 원시적인 착오, 유료가 있는데 이 등기관이 잘못으로 인해서 그걸 고쳐야 되겠다 그럼 등기관이 직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등기 중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게 그 첫 번째 1번에 나온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그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주소증명정보 즉 주민등록 초본등을 보면 소유자의 주소 변동력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주소증명정보에 의해서 주소 변경 사실 명백한 경우 등기명인의 주소, 즉 등기명인 표시 변경등기를 직권합니다 주소 변경만 직권하는 것이고 이름이 개명되거나 그러면 별도로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주소증명정보에서 주소 변경사에 명백할 때 등기명인 표시 변경등기를 직권하는 이런 특수 규정이 있다는 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말소등기 66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4번 나온 거 있죠 이건 자주 언급되니까 잘 알아두세요 첫째 관할 위반 등기나 사업관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건 계속 나올 겁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상이 아닌 것은 등기를 안 해줍니다 등기를 거절한 걸 각하라고 하죠 부동산 등기법 29주에 가면 각하 사유가 11가지가 열거되어 있어요 그중에 1호 2호가 중요한데 1호가 관할 위반 등기 등기소를 잘못 찾아간 겁니다 그 다음에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즉 등기상이 아닌 경우인데 이것은 등기상이 아니면 미리 각하려야 되는데 설사 간과 잘못 봐서 등기가 됐다면 어떨 것이냐 이때 이것은 당연 무효의 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 말소화하게 되고 이해관계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할 위반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화할 대상에 담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에 대해서 이건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로 인한 권리 취득 등기를 해버리면 즉 다시 대쇼버릴 때 당연히 환매 특약 등기만 직권 말소화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일정한 등기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화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도 합니다 한두 개 예외 있긴 하지만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할 때 이건 원시 취득임으로 깨끗한 상태로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수용 개실 전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화합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를 할 때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는 이것도 직권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있을 때 그 지상권을 말소할 때 그 저당권 등기는 직권 말소화하게 되죠 이건 4번과 같은 개념입니다 말소 등기할 때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와 같은 개념이고 6번의 경우도 자주 나옵니다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했을 때 이 중간처분 등기로서 본등기 양립할 수 없는 거 이건 등기관 직권 말소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등기상 정지기관 천재지변 등으로 정지를 명령하죠 대법원장이 그때 정지기관 중 헤어진 등기는 직권 말소화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런 말소 등기에 대한 특칙들이 여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언급되는 게 1번 관하위반 사건이 등기할 권리 아닐 때 2번 환매권 행사했을 때 3번 수용의 경우 6번 가등기한 본등기 했을 때 이것은 아주 수시로 언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거지만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도 직권을 말소한 것은 직권 회복한다는 게 있고요 기타상으로서 우리 67페이지 대직권한 뜻이 된기 이것은 구분검을 대직권 등기를 조금 정리해야 알 수 있는 것인데 대직권한 뜻이 된기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으로 직권 말소하는 경우가 각종 등기별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령해야 한 것 이것은 67페이지은 크게 법원이 명령이 나와있죠 이건 크게 시험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만 발생한다겠죠 그래서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거기 보면 가등기를 명령하거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는 이의신청하기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는 가등기명령이나 부기등기명령이 가능하고 결정하게 되면 등기를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것은 등기관을 감독하는 상급기관 입장에서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그런 조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차의 개시는 신청, 촉탁, 직권, 명령 네 가지에서 개시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의 개시 출발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고 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이 절차를 이걸 위반하게 되면 등기를 등기관은 거절합니다 만약 여기 처분 제한등기 가압윤화 처분금지, 가처분 우리가 등기법에서 가처분 전부 다 이건 처분금지, 가처분이에요 다른 건 아니고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처분 제한등기 또 아까 임차권 등기 명령 경매나 공매 체납처분이나 압류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촉탁등기라고 했죠 그럼 촉탁으로 들어갈 등기를 신청해봤다 무슨 얘기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가압류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압류등기를 신청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건 원래 신청해서 해서는 안 될 등기를 신청이기 때문에 절차를 위반했죠 그래서 이때는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된 등기인데 직접 관할 등기수에 신청을 들어갔다는 것 이것은 등기관은 등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거절할 때 각하 사유 중에 뒤에 가면 29조에 11가지에 있는 그 중에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 규정을 위반하면 즉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했다 그럼 잘못 온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각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것들은 절차의 경로를 잘못 들어가면 등기를 거절당한다 각하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으로서 자 페이지 기본서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이 내용을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breきます 끝낌 비build你是 오늘의 εδώ tadi 평소에 터뜨린